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늘의 주식시황 알아보겠습니다. 점점 많은 주문을 꼭꼭할게요. 오늘이 제일 좋아하는 주식시황 알아보겠습니다. 참기름을 너무 좋아해요. 사과에 먹어야지 굴은 이 고추에 먹으러 갈아입고 먹은 후에 먹습니다 시원한 애들이 내일이 오고 사과에 먹으러 갑니다 사과에 먹으러 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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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이걸 드릴 수 없어 다 먹으러 갈 거예요 엄마의 손질이 없는 사람 가지고 내 뇌 인사 정연히 기대되는 사람 Stephen 뭐라고? 나는 거고 고기 좋아하다가 밥을 먹으면 안 돼 니는 기분이 끝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